하이 에브리바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고 배우는 즐거운 보카 디자인을 한번 다시 꾸며봤습니다 I hope you like it. Let's get started. 오늘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곱번째 어휘는 Accordance 입니다. 일치, 합치, 조화라는 의미죠. 먼저 어원을 살펴봅시다. 에티멀오지. 어원은 제가 미리 좀 찾아뒀습니다. Accordance라는 단어는 여기에 단어들이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꼭 챙기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Accordance는 법의 준수라는 뜻입니다. 법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Compliance는 자 Obey에서 Obedience라는 단어 복종이라는 뜻이죠. Observe라는 단어가 Observation라고 쓰면 관찰이 아니라 준수라는 뜻이 됩니다. 법의 준수, Observation이 관찰이죠. Agreement, 동의, Concurrence. Concurrence는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뜻인데 뭐가 동시에 발생하느냐? 나의 의견과 너의 의견이 동시에 발생했다. 즉, 의견이 일치한다라는 의미가 Concurrence입니다. 그리고 State of being in Accord. Accord가 조화, Harmony의 뜻입니다. Accord와 Accordance는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gree, 동의한다,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는 화해 또는 타협이란 뜻입니다. 화해를 한다, Harmony, 조화를 이룬다. 결국, Reconcile, 화해한다, Agree, 동의한다, Be in Harmony, 조화를 이룬다. 동사 Accord, 조화를 이루다의 명사 Accordance다라는 거고 Conformity라는 단어는 Com, 함께, Form, 형태니까 이것은 형태를 같이 맞춰주는 수능이라고 합니다. 형태를 같이 맞춰나간다. 그리고 Compatibility는 함께 있어도 괜찮다. 즉, 양립 가는. 두 개가 함께 서 있어도 괜찮다. 양립. 같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고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고 Formal Adjustment of a Difference, Formal, 공식적인 Adjustment, 조절, 조정, 조정 또는 조절, 뭐의, Of Difference, 차이의 조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차이를 좁혀나간다. 즉, Peace Treaty 같은 평화협정이나 조약이죠. Treaty, 협정, 조약, 평화협정이나 조약을 말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In Accordance With라는 이러한 프레이즈, A good is attested. 확인면나 1793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볼 어휘 중에 이 In Accordance With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잠깐 먼저 맛보기로 먼저 보면 In Accordance With는 In Terminal With, 조화를 이룬다. 또는 In Accord With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위에서부터 Compliance, Concurrence, Accord, Reconciliation, Confirmity, Compatibility, Formal Adjustment, Treatment, 이런 단어들까지 다같이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Accordance 말고, Accord도 선생님이 미리 찾아뒀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Accord는 Commit Agreement, 합의하게 되다. 동의하게 되다. Accord, 동의하다. 조화를 이루다. 동의하다. 조화를 이루다. Literally, 문자 그대로 보자면 Literally, 문자 그대로 보자면 Be of one heart. 하나의 마음이 된다. 자, 하나의 마음이 된다. Bring heart to heart. 마음을 마음으로 가지고 온다. 즉, 하나의 마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자 그대로냐? 자, 어근적인 의미로 보면 앞에 A를 붙인 것은 푸의 의미고, 그 다음에 Accord가 core, 마음이라는 거죠. 자, 비유적으로 보면, core라는 단어는 비유적으로 보면 영혼이나 정신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라는 거고, Accord라는 단어도 core에서 왔다. 라는 건데, 그래서 한 마음으로 뭉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합이나 조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볼 단어 중에 여기에 나오는 Concord와 Discord도 굉장히 중요한 어의인데 자, Accord와 Concord가 동의어예요. 그리고 Discord가 반대말인데 우리 Concord는 마음이 함께 있다. 라고 해서 뭐 조화라든지, 이렇게 의견의 일치 이런 의미고, 여기는 Discord라는 단어와는 This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불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챙겨두시고, 마지막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도 여기서 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Accord까지 우리가 챙겨봤으면 이제 우리 Ruthward, 어근을 통해서 한번 확장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scourage는 Courage가 용기죠. Or, 마음에서 왔습니다. 마음을 떨어뜨리는 게 Discourage죠. 낙담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Discourage는 낙담시키다. 용기를 떨어뜨리다. 그래서 동의어들을 보시면 Discourage는 낙담시키다. Depress. 우울하게 하다. Intimidate는 위협하다. 인데 Intimidate 잠깐만 보시면 여기 있는 Timid라는 단어가 소심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의 반대말이 Brave죠. Brave. 용감한. 그래서 In, 너의 마음속에 소심함을 넣어주겠다. 라고 해서 Intimidate는 Threaten, 위협하다와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낙담시키다. 무섭게 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썼고 예문 살펴보시면 The new teaching methods encourage children to think for themselves. 새로운 가르치는 방법, 교수법이 학생들을 for themselves, 스스로 생각하도록 장려한다. We try to discourage. 우리는 그를 낙담시키려고 했다. From spending so much money.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다. 라는 건데 자, encourage와 discourage는 반대말인데 결정적으로 쓰이는 표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Encourage는 to 부정서를 쓰고 있고 discourage는 from ing를 쓰고 있습니다. 자, encourage는 어떻게 쓰는 게 아니라 오형식 문형을 취하는데 encourage 목적어 투 부정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장려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자, discourage는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멈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가 encourage 말고도 우리 설득하다. persuade가 목적어 투 부정서를 쓰는데 못하게 설득하는 것을 우리가 dissuade라고 합니다. dissuade가 목적어 from ing를 씁니다. 하나 더 우리가 참고로 챙겨가실 게 discourage from ing나 dissuade from ing는 잘 보시면 거의 뜻이 똑같아요. 어떤 뜻이냐? stop it, stop이나 keep이나 prevent from ing의 뜻과 똑같습니다. 목적어가 멈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 여기 discourage 자리에 keep을 집어넣어서 we try to keep in from spending so much money 이렇게 쓰더라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하지 못하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하다의 계열은 from ing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시면 오늘의 핵심어이죠. accord라는 단어입니다. 조화나 화합 이런 뜻이고 여기 보시면 accord와 concord가 동의하고 discord가 반대말이라고 했죠. accord나 concord는 조화나 화합 이런 뜻이고 합치 이런 뜻이고 discord는 불협화음, 불화라는 뜻입니다. 자, 예언 바로 들어가시죠. 예언을 살펴보면 the project is completely in accord with government policy 그 프로젝트는 완전히 정부의 policy, 정책과 조화를 이룬다. 자, 오늘 볼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in accord with, 뭐뭐와 조화를 이룬다는데 아까 우리 in harmony with나 또는 in accordance with, 뭐뭐와 동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marital discord is the fundamental reason why people get divorced. 결혼의 또는 부부 생활의 불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fundamental, 근본적인 이유이다. 자, marital 이라는 단어 잠깐 보시면 결혼의 또는 결혼 생활의 라는 뜻이고 이 단어 동의 한 개만 챙겨 가시죠. 자, matrimonial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atrimonial. matrimonial 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mother에서 왔는데 mother에서 marriage라는 의미까지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라는 뜻은 marital 또는 matrimonial 이라고 합니다. 결혼의 불화, matrimonial discord, marital discord 꼭 챙겨 가시고 보너스로 챙겨 가실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찬성 반대. 위에 이 조화, 화합, 불화랑 상당히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한 거의 동의어에 가까운 뜻입니다. ascend, consent, dissent입니다. 그리고 위에 단어랑 거의 만드는 거 접두어 붙인 것도 똑같죠. 자, 여기에서 sent라는 단어는 sense라는 의미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흥대에 뭉쳤다, 갔다 라는 게 찬성. ascend, consent, 그리고 dissent는 떨어져 있다. 그래서 dissent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보너스 챙기면은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in harmony with의 동의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n harmony with, in accord with, in alignment with 요거 말고도 밑에 요것도 좀 보시죠. in tune with, in accordance with, in line with가 있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배치했어요. harmony와 tune이 동의어죠. 조화, 조율, accord, accordance, 조화, alignment 이 라인이 요기 라인입니다. 모양은 달라도 발음도 똑같고 라인에서 온 단어입니다. 나란한, 조화로운, 이런 의미입니다. 위 세 단어의 예문을 밑에다가 썼고 밑에 빡신 세 단어들은 뒤에 우리 예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in their playful games, 그들이 장난스러운 게임 속에서 animals can learn about the need to live in harmony with otters. 다른 녀석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필요성에 대해서 동물들은 배우게 된다. 장난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조화롭게 사는 방법. he's a statement. 그의 진술은 is in accord with its original intention 그의 original 원래의 의도와 조화를 이룬다. 원래의 의도랑 같다. 라는 뜻이죠. effectively manage IT IT는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이 되죠. 정보 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라. in alignment with rapidly changing business conditions and demands 급격하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사업의 조건이나 어떤 요구사항들에 맞추어서 발맞추어 나란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렇게 예문 봤으면 우리는 다음 단어를 보시죠. corjial 이라는 단어입니다. corjial 이라는 단어는 발음이 corjial입니다. friendly, 친근하다. 하지만 격식이 있고 그러니까 격식이 있는 그리고 예의바른 corjial 하면 우리말로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core가 마음이니까 마음이 따뜻한 이라고 해서 warm이나 아니면 우리 환대하는 하면 hospitable 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죠. 이런 게 corjial의 뜻이고 명사로는 corjial 이라고 해서 마음 따뜻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한 corjial 이라는 단어가 잘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corjial smile, corjial greeting, welcome, reception은 환영회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따뜻한 환영회, 환영인사 이런 뜻입니다. core가 마음인데 이런 단어에서 온 나머지 단어들 살펴보시면 cardiovascular disease, cardio는 마음에서 심장이 됩니다. vascular는 vessel, blood vessel, 혈관입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 질환을 cardiovascular disease, 심장, 혈관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네 단어들은 전부 다 core라는 마음에서 core, core, core가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핵심, 핵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core라는 단어 해서 믿음, believe, 믿음으로 전의가 되어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cred, core 이런 개념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redit은 신용이라는 뜻도 있고 공로라는 뜻이 하나 더 있죠. 이 영화가 끝나서 올라갈 때 ending credit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credit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화의 공로를 남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redible은 믿을 수 있는 자, crazzless라는 단어 조금 어려운데 잘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unsuspecting, 의심을 안 한다라는 뜻이 되고 잘 믿는 거는 사실 잘 속는도 되죠. 그래서 잘 속는 하면은 gullible이라고 하는데 gull이라는 단어가 이제 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gullible, crazzless, greed이라고 하면은 신조나 좌우명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credible과 crazzless 이런 단어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보너스로 챙겨갈 단어가 있습니다. credible과 crazzless의 반대만 incredible, incredulous입니다. 어떤 뜻이냐? incredible은 믿을 수가 없다. hard to believe. 믿기 어렵죠. 자, 그래서 이게 믿을 수 있는 의바인데 믿을 수 없는 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훌륭한 awesome 같은 겁니다. awesome 같은 겁니다. 굉장한. 그리고 incredulous는 자, 위에가 crazzless가 잘 믿는 얘는 안 믿는 안 믿어. unbelieving. 안 믿는 그래서 suspicious, 의심하는 skeptical, 회의적인 중요한 것은 잘 믿는 credible, incredulous 잘 안 믿는 incredulous 그리고 보너스로 이 스케프티컬이라는 단어는 스펠링을 C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 보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너스까지 챙겨가셨으면 이제 이 credible, incredible의 예문을 한번 보시죠. They haven't produced any credible evidence for convicting 그들은 produce가 생산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프로, 앞으로 produce는 끌어내는 것 그래서 앞으로 꺼내 놓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믿을 만한 증거를 꺼내 놓지 못했다. convicting은 convicting은 유죄 판결하다 라는 뜻이죠. 그에게 유죄 판결을 할 만한 믿을 만한 자, credible 믿을 만한 증거를 꺼내 놓지 못했다. 이런 produce 같은 경우에도 어근을 배우면 이걸 생산하다 라고 딱딱하게 해석하지 않고 꺼내 놓다 라고 사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어근 학습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There are some people who deceive Craigslist client Deceive 는 속이다 죠. Craigslist 뭐랬죠? 잘 믿는 unsuspecting 그리고 잘 속는 gullible 잘 믿는 고객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봤고 또 우리가 봐야 될 빈이 들어가는 반대말 마저 보시면 The wild flowers will be incredible after this rain 야생화들은 아주 멋지게 될 것이다. 자, 믿을 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굉장히 멋진 비가 오고 나면 야생화들은 아주 멋지게 활짝 핀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I was in Craigslist when I heard the news that he had won the contest 그가 경기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In Craigslist 안 믿는 안 믿었다 안 믿는 Craigslist 의심하는 자, 이런 뜻이 Doubtful 같은 아까 Doubtful은 안 봤지만 Skeptical Doubtful Skeptical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챙겨봤으면 이제 우리가 자, Example Synthesis 예문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사전을 뺐어요. 사전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뺐고 이 예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In Harmony With의 동료들을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 괜찮은 지분들을 선생님이 많이 넣어놨습니다. The family system is very much in two ways the social and economic institutions of modern industrialized society. 가족 제도라는 것은 매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인 자, 여기 institution을 뭐라고 했겠는지 보세요. 제도라고 했죠. institution은 제도 사회적인 제도 또는 기관입니다. 사회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사회에 들어가 있는 건데 눈에 보이는 기관이나 제도를 institution이라고 해요. 현대의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제도들과 많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tune with 조화를 이루고 있네. 그 다음 예문 로마의 인형 제작자들은 계속해서 과학기술을 이용했다. developed by the Egyptians and Greeks. 이집트인들과 그리스인에 의해 개발이 된다. 하지만 in line with the artistic sensibilities of their culture 그들만의 문화의 로마 문화의 sensibilities 하면은 감수성 같은 거죠. 예술적 감수성과 조화를 맞추어서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도입을 했지만 자기네 문화의 감수성에 맞추어서 조화롭게 그들은 지속적으로 trying to make dolls more elegant and beautiful 인형을 더욱더 elegant 우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이 line with 를 살펴봤고 그리고 다음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이 문장 잘 보세요. their internal clock 그들의 내부의 시계는 자 이거 internal clock 이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내부시계 체내 시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biological clock 이라고도 하는데 생체 시계라고도 해요. 그들의 체내 시계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 작용 같은 걸로 신체가 알고 있는 시간의 관념이에요. 생체 시계가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외부의 어떤 빛을 통해서만 시간을 안다 그러면 눈이 먼 사람들은 시계를 시간을 아는 것 자체가 감각적으로 아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체내 시계가 있습니다. 체내 시계는 계속해서 굴러간다. 그들이 떠났던 장소 여행을 전제로 해요. 떠났던 장소와 조화롭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떠났던 장소는 한국이죠. 한국에 맞게 계속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체내 시계는 뭐가 아니라 나대의 법이 낫을 뒤에다 썼네요. 뭐가 아니라 not the one to which they have come to 그들이 come to the place 도달했던 곳 여기는 도착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출발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출발지 출발지 여행을 출발지에 맞게 계속해서 체내 시계는 돌아간다. 어디가 아니라 도착지가 아니라 그리고 you can take some time 시간이 조금 걸린다. take a 시간 투부정사 to we are 와인드 to 이 두 가지를 다시 재조정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시차에 대한 거죠. 조금 우리가 오해하는 게 시차와 시차에 의한 시차 필요가 좀 다르죠. 시차라는 것은 영어로 사실 time difference 시간이 다른 것을 시차라고 하고 시차에 의한 필요는 jet lag 이라고 하죠. jet라는 것은 손사람같이 여행가는 제트기를 타고 여행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생기는 지체현상 신체의 지체현상을 jet lag 시차 필요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체내 시계를 조정하는 그러면 이 두 개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 조정하는 기재가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external q 라고 해요. 외부의 신호라고 하는데 외부의 신호에 맞추어서 주변 환경의 외부 신호에 맞추어서 체내 시기를 조절할 겁니다. 이 외부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빛이나 빛이나 또는 온도나 음식 같은 게 있어요. 특히 음식 같은 거로 우리가 음식을 조절하면서 배고프게 계속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러나서 도착해서 밥을 먹으면 졸리니까 잠을 자는 이런 방식으로 체내 시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외부적인 신호로 생체 시계를 조절할 건데 이런 것들이 생체 시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기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한다면 자이트 게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타임 기버라는 뜻입니다. 자이트 게벌 는 독일 합니다. 타임 기버 또는 싱크로 나이저 동기화 한다. 시간을 주는 요인이다. 이야기해요. 이거 우리말로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사전 찾아보면 자이트 게버 라고도 하고 신체 시계를 동기화 하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 보너스로 챙겨 가시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은 길지만 우리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선생님이 선배를 놨습니다. A bird with its head in the ear 공중의 머리를 두고 있는 새 뭐 하면서 scanning for predators 포식자를 탐색해 보면서 scan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이 독수리 같은 포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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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있나 라고 살펴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하늘 위로 들고 있는 새 는 cannot at the same time 동시에 동시에 라는 말은 우리 simultaneously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동시에 have its head down searching for food 동시에 머리를 아래로 내려서 음식을 찾아볼 수는 없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는 predator 포식자를 내가 조심해야 되고 하나는 먹이도 찾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죠. 동시에 할 수 없다. In reality 현실에서는 물론 an individual 하나의 개체는 balance is the two behaviors 이 두 가지 행동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렇죠. 계속 하늘만 쳐다봐도 안되고 음식만 먹고 있어도 안되죠. 결국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in this it finds itself 여기가 해석이 약간 어렵네요. 모아 조화롭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상황 그 개체가 스스로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finds itself in the situation 자기가 스스로가 여기에 있다고 find 는 생각하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이런 뜻입니다. 자기 생각에 나는 이 상황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른 건 그냥 상황에 맞춰서 두 가지 행동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as a member of a group 그룹의 한 이론으로서 이제 제가 같이 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you can shift the balance 이 균형의 방향을 shift라는 단어가 toward 라는 전체사를 쓰고 있어요. 어디 쪽으로 toward feeding 이런 말 참 좋죠. 결국 내가 그룹을 이루고 있다면 균형을 feeding 쪽으로 향해 가게 shift 전환 조절할 수도 있다. shift는 전환하답니다. 이러한 균형을 전환하다. 바꿀 수도 있다. 왜 다른 친구들이 guard 를 자 이렇게 호식자를 경계를 해줄 테니까 결국 the bigger 더 비교급 입니다. the bigger the flock of birds 셋대가 크면 클수로 the last time an individual bird devoted to 시간을 덜 헌신한다. Divert는 투수죠. 어디 어디에 헌신한다. 시간을 덜 어디에 헌신한다. relaxation 쉬는 곳에 덜 헌신한다. 아니죠. 우리가 visual lens 경계하는데 덜 헌신한다. visual lens 라는 단어는 경계라는 뜻입니다. 경계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좀 더 적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 디버트 헌신하다 집중하다 이런거죠.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에요? 집단을 이루었을 때 새는 경계할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먹일 얻는 이 그러니까 뭐 이런 the advantage advantage of forming 그룹이 되겠죠. 그룹을 이루는 것의 하나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남이 나의 일을 배신 해줄 수 있는 거. 집단생활의 장점이죠. 오늘 우리 지문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Thanks for watching 오늘 어려운 단어가 중간에 좀 있었어요. Incredible 이나 Incredibles 또는 맨 마지막 예문에 마지막에 체내식에 생치식에 나오는 부분이 약간 어려웠는데 자 제가 이렇게 보석가는 거 뭔지 아시죠? Don't forget to review the words you learned today. 오늘 배웠던 단어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See you later. Bye.